200명 정도 나와서 1등으로 통과했으니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좋은 성적 내고 또 우승도 많이 하고 안녕하세요 양영훈 프로입니다. 만약에 한국에서 거주를 하면서 대회를 다니기 좋은 곳이라면 일본이 최고로 일단 저한테는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 일본과 한국을 번갈아 가면서 대회를 할 것 같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렇지만 이혼도 겪었고 그런 부분이 제 정신적으로 골프하는 데 힘들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잘하고 싶은데 라는 욕심이 강하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잡는 그런 경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좀 더 내려놓고 또 저 나이에 선수하는 또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그거에 또 만족하고 꼭 우승을 못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골프를 하는 게 앞으로 남은 제 골프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항상 응원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